터뜨루 쟤네보다 우리가 훨씬 빨라요 뒤에 훨씬 많네 낙하 3번 안 걸리면 되는데 오우 옛날 편도 있었구나 3명 있다 거기 네 갔어요 저 총 없으면 그냥 껴 깍 나이스 두명 컷 아 뭐야 뒤에도 왔어 아 제가 앞뒤로 하나씩 카페에 한 놈 있어요 샷건이에요 3번님 조심 카페 안에 있어요 네 온다 온다 도로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담뼈라 3번님 뒤 카페 안에 카페 안에 카페 안에 방해 방해 어 확인 안 돼 건너편에서도 쏴요 네 받았어요 컷 컷 오 나이스 나 들어와요 어 건너편에 하나 붙었어요 네 개피 개피 오케이 또 기절인데 뭐지 하나 기절 건너편에 또 있어요 저 두번째 다운이라서 바로 살려주셔야 돼요 네 도로 건너편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아 핫플레이 쓰다 진짜 지금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지금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아 핫플레이 쓰다 와요 와요 카페 밖에 하나 더 네 확인 확인 수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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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얘 수리탄 삑 난 삑 난게 내가 맞았네 어디 있지?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오케이 아 진짜 어이없다 세번째 다운 바로 사망이었어요? 네네네네 네네네네 1번 있어 구상 또 있어 또 있어? 네 또 있어 또 있어 미신농 들어 이번엔 어느 쪽이에요? 뒤? 앞 앞 앞 앞 앞이에요 확인 확인 제 앞에 카페 오른쪽 카페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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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죠 바로 컷 네 아 아까 걔가 걔네 네 길 건너 있던 놈이요 두 팀 딱 큰 거 같아 두 팀 자 보면 저 3킬 저 2킬 저 2킬 나도 2킬 좀 남았나? 맞나 그럼? 설마 또 남았나? 어 무서워갖구 어이씨 피 터지네 그냥 여기 붕대나 붕대나 붕대 붕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저기여 저기 저기 2번 2번 5개 드릴게요 저 10개 있어가지고 네 아 이제 죽으면 저는 바로 사망일 듯 3번 다운이라 레드앗 필요하신 분? 레드앗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뒤쪽은 다 털었네 얘네가 이제 더 없겠죠? 이제 더 없겠죠? 네 차고에 다시마 있어요? 네 다시마 에헤헤 헤헤 이게 opioid 분들이 LEX 사실 염 와 그래도 아무도 안죽고 다 살아남았네요 와 다 털렸네 뒤에도 칠탄 좀 남는 데 있나요? 저 다시 목발 먹어놨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와 저 끝에 집까지 다 털렸네 그 계율 있으신 분 좀 있다 계율이 없어요 이거 레다시랑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? 아니 아니 보급 한쪽에 떨어졌어요 네 등장 밀타파워 카구팔스 사운드 네 네 네 네 저건 다 털렸네 여행 me 거기 소리 아이아이 뭐 근데 밀타파워 간 변태들이 있네 여기 뭐냐 W쪽에 차 소리 나요 네 어 밀베로 들어가는 차인데 봤어요 우리도 들어가야 되나 이거 비행기 방향 노보 갈 수 있는 방향이었죠 어 아마도 네 노보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밀타 바로 위에서 떨어졌어요 노보도 다 털렸겠네 차 빼올게요 어 밀베 들어가야 되나 네 밀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변에 포트 있는지 볼게요 포트 타고 가는 게 낫겠죠? 차보다? 그렇겠죠 검문소 포트 있네요 오케이 루키님이시죠? 네 갈게요 포트 두 대 있어요 네 검문소 하나본데요 카구팔 검문소 하네요 카구팔 싸우는 두 방향 저 지금 막 총을 날라와요 아 저기 있네 해변에 하나 있어요 여기 포트 타러 가네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오른쪽에 뭐지? 포트 있어요 오른쪽에 차 오른쪽에 차 얘네 포트 차러 오는 것 같은데 뒤에서 쏘고 있어요 으이씨 일단 수면을 좀 해주세요 으이씨 으이씨 피쉬하고 바로 나앞에 피쉬하고 바로 나앞에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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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리 옆에 한새끼 있는데 또? 있어요 있어요 어 무서워 어 여기있다 어허 밖에 쏜다 기절 시켰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 좀 빨리 가 타 가세요 루키리 먼저 고고고고 저 얘 파밍 해야 되는데 잠깐 잠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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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자 어디지? 여깄다 잠시만요 가세요 가세요 저 이거 타고 갈게요 혼자 저 잘못 눌러서 떨어졌어 헐 저 루키님 쪽으로 갈게요 어 안돼 저걸 맞았어? 와 저걸 쏘냐 고고고 어 에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고고고 아 한분을 잃었어 모탄 넉넉하세요? 30, 70 80발 20발밖에 없어요 7탄 쓰시는 분 없죠? 네 아 괜히 M4로 바꿔왔나? 이번판도 그지팜이기네 그러게요 깨끗하게 쳐 노보는 사기장 노보다 집 하나 먹고 버틸까요? 그러죠 아 갑바 먹어야 되는데 힐렛 갑바로도 보시면 말좀 해주세요 네 아 뚝배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다 깨졌네 어 제대로 안 털었다 네 제대로 안 털었어요 털고 나갔나 희망이 있다 안 털린 집들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 털린 집들 시원한 털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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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M4 있는데 엠폰 있는데 탄이 없어요 탄 저 30... 네 70... 어 뭐야 산 위에 있는 거 같은데요 엠 방향에서도 또 나고 아까 걔네들 우리가 포트 두 개 있던 거 다 갖고 와서 헤엄치... 헤엄쳤을 텐데 아... 여기서 4배를 먹네 아 왜 내 기... 이거 우리가 쏜 거 아니죠? 네 아니에요 좀 가까운... 노보 이렇게 안 털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일찍 올 걸 저 언덕 위에 집 쪽 같은데요 언덕 쪽 어 이거 저긴데? 컨테이너 쪽인데? 컨테이너 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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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랑 싸우겠죠? 4번님 저희 가고 있어요 예 5탄 많아요 드릴게요 네 어 쏟아 뒤에 4번님 조심하셔야 될 네 뒤에서 총알 날라왔어 네 스크스인데 언덕 쪽이었어요 언덕 쪽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아까 그 카구 8 앞에 앞에 하나 세 명 170 방향 나무 하나 확인 확인 저 뒤에 나무 어 그 뒤에도 있네요 일단 안 쏠게요 네 네 또 다른 애랑 싸우네요 4번님 교전 중인데 4번님 싸우고 있어요? 네 두걸 맞췄어요 네 두걸 맞췄어요 저 앞에 나무 애들이 저 본 것 같아요 앞에 세 명 이쪽 각 나오면 쏠게요 네 전 왼쪽 언덕 아래에서 붙을게요 4번님 거기 애들 있어요? 어? 자기장? 어 없어요 없어요? 4번님 그럼 여기 쏘는건가? 4번님 5번님 4번님 3번님 5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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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sser 잘해 네 하나 기절 아 한 대밖에 못 맞췄네 아 너무 멀다 으응 아이고 미니 미니 이쪽으로 오실 수 있나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미니 저 뒤에 있어요 아 쟤도 살리려고 하나 어 수류탄 넘어오나 미니 제 친구는 아직 사망이 안 떴는데 여기 바로 앞에 딱에 비해 하나 있고 네 제가 쏘네 친구 연막 갈게요 어차피 저쪽으로 붙어야 돼서 제 친구는 다하기 아 아 연막 감기 저쪽으로 붙네요 하여튼 미니 아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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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근데 왜 킬 안떠 사망 떴는데 도핑 있어요 도핑들 드세요 네 이제 자기장 와요 아 뚝배기 먹을걸 오른쪽에 달려요 오른쪽 아 아 겁나 아픈 안될거 같다 아 아 아 자기장은 저희가 좋은데 아 아 아 아 고 3 맞으세요 네네 95발 있어요 앞에 4명 있어요 따개비 아 제가 오른쪽에 한 명 있었거든 부사기 하나도 없어 앞에 따개비 4명 아 쏠까말까 5명 5명 싸운다 서로 쟤네 소 인원수 줄 때까지 안 쏠게요 한눈만 쏠까 아 아 아 왜 연사가 나가오서 이제 이제 아 안돼요 안 돼요 네 살리네 쟤네들 저 쫑림이 그냥 저기 메일로 까면 될거같아 나이스 나이스 어우 임표 좀 살려주세요 지금 쟤네 둘 셋 아 둘 다 사망 앞에 하나 앞에 하나 라스트 여기 아 아까 걔네 저희가 유리해요 여기서 버티면 돼요 그냥 수류탄이 없다 아 수류탄이 없다 아 아 네 우리가 유리해요 근데 지금 제가 뚝배기가 없어서 오 뭐야 저 잘 쏜다 네 그냥 안 나가고 버틸게요 네 저 안 나와요 쟤도 네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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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넘어오고 와 쟤 잘 쏘는데요 우리 루키님이 더 잘 쏘요 아 그래요? 에이 쟨 자기장이 안걸리 아 쟤 뛰었다 뛰었어요 네 나 이번에 자리를 잘 잡았네요 나 이번에 자리를 잘 잡았네요